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올해의 탑10입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발표할게요 2016 멜론 뮤직 아워드 탑10 비와이 와일드한 힙합원의 자기 철학을 부드럽게 전하는 비와 올해의 탑10이자 올해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모두 저를 찍어주시기 바라고요 엑소, 지금은 찍지 마세요 시선 강탈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자, 다시 저에게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거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걸 캡처할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머릿속에 그린대로 그리고 제가 꿈꾼대로 제가 말한대로 모두 다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 God bless me 그리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상 받는 거고 모든 분들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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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